자 첫번째 내용입니다. 재테크란 무엇인가? 자 우리 재테크의 3원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용어로 투자의 3분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테크의 종류를 보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예술품, 금도 사고 팔고요. 요즘에 명품 가방을 웃돈을 붙여서 비싸게 파는 샤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원가에 파는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투자수단 딱 3가지 보시면 돼요. 예금, 주식, 부동산.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특히 예금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좋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도 있다. 굉장히 안전하죠. 하지만 많은 돈을 맡겨도 큰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수익률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몇십 몇백씩 저금해도 오로직 돌아오는 것은 저녁 한 끼 정도의 수익밖에 없다. 그래서 예금은 황금성. 언제든지 돈을 맡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다.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는 돈이다. 하지만 마지막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이 있거든요. 주식도 수익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100%가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황금성. 언제든지 원클릭으로 돈을 뽑을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안정성.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고요. 언제 그 주식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 반토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게 주식 때문에 나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타이밍에 잘 맞춰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자 그런 말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반토막 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주식하시는 분들은 울려있다. 반토막이다. 존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대화를 많이 하죠. 자 반면 우리가 지금 배울 부동산. 큰 돈을 넣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재택으로서는 상당히 수익성도 좋고 안전합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은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죠. 아파트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땅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은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도 나쁘지 않아요.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과거 IMF 이후로 해서 꾸준하게 지가가 올랐고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렁이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아파트는 웬만하면 잘 없죠.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다 채워지고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황금성 웬만하면 잘 안 팔립니다. 물론 좋은 땅 제일 좋은 아파트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입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가격만 좀 낮추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가격이 크기 때문에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잘 팔리는 상품은 아니라 보면 돼요.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바로 부동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땅은 수익성도 좋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좋지만 황금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건물보다 황금성이 제일 떨어지는 게 땅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땅은 팔릴만한 땅만 사시면 돼요. 자 팔려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구매할 때 매도 전략을 짜고 매도 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황금성 빼고는 다 받쳐주니까. 그리고 부동산 역사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게 바로 황금성. 어떻게 팔 건지, 어떤 땅이 잘 팔리는지, 어떠한 건물, 어떠한 아파트가 잘 팔리는지를 반드시 알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중고 감옥에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 보셨나요?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 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 사기를 맞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중고 감옥에 없는 부동산.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파트도 중요합니다. 왜 이걸 초중고 감옥에서 저는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사건도 그래요. 전세 계약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얼마가 적절한지, 특약사항은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중고 감옥에 없는 부동산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바른 길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의 의미를 살펴보면, 요약 내용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토지 위에 무언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보세요. 상가, 아파트, 단독주택, 공장, 창고, 빌딩, 모든 건축물은 중력의 지배를 받는 한, 결국 땅 위에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땅은 상당한 중요한 부동산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땅부터 먼저 알아야 부동산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